안녕하세요 삐라입니다. 이번에 지퓨얼에서 한달에 여기 글 써진대로 한달에 여덟팩 그러니까 에너지 드링크 알죠? 저번에 제가 영상 있어요 앞에 보시면은 어떤건지 아시... 안녕하세요 삐라입니다. 이번에 지퓨얼 주말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트위치에서 이제 혹시나 실시간 방송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트위치를 보시는 분들은 이제 아실텐데 유튜브 분들은 아마 잘 모르시겠죠? 네 말그대로 지퓨얼 에너지 드링크 저를 이제 스폰해주시는 이제 회사에서 한달에 여덟팩 정도를 지원해주기로 해서 이제 이걸 이벤트에 쓰려고 하는데 제가 생각을 해낸게 주말마다 하려고 해요. 이벤트를 계속 이제 앞으로. 데스매치를 할건데 비범방은 이건 아니구요. 비범방 안된다 해서 선착순 여덟명을 받을거야. 그 여덟명 이제 티어는 상관이 없습니다. 캐릭터... 티어가 상관이 없는 이유가 캐릭터를 이제 이미 필요없는 캐릭터로 하겠죠. 시메트라, 윈스턴, 라인, 토르비온 망치 쓴다던가. 그렇게 해서 데스매치를 진행할겁니다. 4번을 진행을 할거에요. 한번 처음 이제 진행을 해서 1,2등 제외하고 그 다음에 또 두번째에서 1,2등,1,2등,1,2등 해서 여덟명을 다시 모아서 우승하신 분은 토요일에 해서 한 팩 주고 일요일에 해서 한 팩 주고 이렇게 일주일에 2팩씩 이렇게 할거에요. 보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시메트라나 뭐 토르비온 망치를 들고 막 싸운다는게 지금 대충 이제 그려보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재미로 하면서 저런 이제 음료같은 것들도 공자로 받아가고 얼마 좋습니까? 몇시에 하냐? 오후 7시에 할거에요. 맨날. 토요일 7시, 일요일 7시 그렇게. 뭐 무조건 여기 참여한다고 뭐 무슨 시간을 있던 뭐 약속을 없애고 비워서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거 하려고 pc방에 가가지고 하루종일 기다리거나 그러진 말은 뭔가 겸사겸사 경쟁전 하러 가는 김에 뭐 이벤트 한 번 참여해보지 안되면 말고 항상 안되면 말고 이런 마인드로 하세요. 아시겠죠? 여기에 뭐 해가지고 안 돼가지고 나중에는 너무 실망하면은 또 저도 슬프니까요. 아시겠죠? 내일, 내일이죠 이제. 오늘이네 오늘. 토요일 7시에 봅시다. 뿅! 먼저요. 모두가 ip 하ies 수업으로 이루 Alsob